최근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곡물 유지류를 비롯한 주요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운송비까지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,300원대로 폭등하면서 수입 식품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실제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라면 업체와 제거업체 등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